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를 위한 촘촘한 복지의 앞장서는 장영수, 장수군수를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문 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체계적이고 세심한 복지정책으로 장수군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계시는 장영수, 장수군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인터뷰 전에 사전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장수군에서는 촘촘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복지를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세대 간 촘촘한이 남아서 복지에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복지를 찾고 그리고 주민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는 한마디로 노람에서 무덤까지 촘촘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 교육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셨나요? 결혼할 수 있는 부부가 결혼할 때는 결혼 축하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태어나면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모, 아이돌보험 하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와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남아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수에서는 0세에서 3세까지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군에서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리고 이제 5살부터 6살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리고 6살부터 7살까지는 초등학교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3시나 4시에 학교가 끝나고 난 뒤에 아이가 집으로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방과 후 교실을 저희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빛나는 오케스트라일지 이런 장수에서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을 연주를 배우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축구를 좋아하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스포츠클럽을 지금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노는 아이들, 정서적으로 자기가 음악이나 미술에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특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형태에서 말씀 여쭤보겠는데 장수군에서는 조금 다른 게 단순 보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노인 문제의 가장 근본을 저희 장수군에서는 외로움 그리고 일자리,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65세 이상 본인이 오라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용돈이 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봉사하면서 그리고 봉사를 받으면서 외롭지 않게 하는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끝으로 질병이 왔을 때 질병에 대한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수군은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2024년이면 지어질 건데 50병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저희 지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나이 들어서 치매가 왔을 때 밖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어지고 나면 지금 현재 수목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수목공원은 보통의 그냥 공원이 아니고 추모, 수목공원으로 돌아가시면서 자기 고향 산천에 나무와 함께 묻히는 것까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촘촘한 복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다문화 가정에게 우선 결혼 정책도 다문화 가정에게 초점이 맞춰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 자금을 드리는 것도 농촌 총각들이 다문화에서 오신 분들과 해서 결혼식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결혼 자금 주는 것도 아이템이 원래 거기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즘에는 엄마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럼 가장 긍정적인 건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나라의 말과 어머니의 나라의 문화 그리고 남편들도 좀 알아야 부인의 문화를 알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도 못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고 다문화 여성들이 좋아한 건 고국에 보내드리는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엄마의 나라에 대한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다문화 센터에서 많이 적혀서 그 엄마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선생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장수군의 복지가 지금 말씀하신 분은 촘촘하게 세대별로 아주 적절하게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장수군민의 건강한 복지 삶의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장수군민들과 복지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 장현수입니다. 장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준비되어 있는 복지 강군입니다. 농업과 자연과 그리고 파란 하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곳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장수에서 귀촌하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